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우리 2023학년도를 대비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 발표를 좀 미뤄 왔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2022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다렸던 거죠 자 채점 결과가 발표됐고요 2021학년도에 비해서 1등급 비율이 정확하게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6.25%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적 난도만 비교를 해봤을 때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 영어가 두 배가 어려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히려 2등급과 3등급의 비율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해설강의 하면서 그리고 또 총평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EBS 연계 출제가 사실상 이제 무력화되면서 자 이게 원래 수능의 본질적 취지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자 이거는 뭐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지 어떤 새로운 변화가 된 거는 아닌데 자 워낙 뭐 10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EBS 연계 출제가 사실 수능 영어 교육에 대한 걸 파행으로 몰고 갔었죠 뭐 이게 수능 시험을 보는데 마치 내신 시험처럼 지문을 달달달 암기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자 이런 식의 이제 파행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자 이제야 비로소 끝났고 자 그것에 대한 여파가 이런 식으로 전년 대비 1등급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자 이러한 이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미 내가 해설강의하고 총평한 거에 있어서 1등급의 비율은 6에서 7%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었고 자 그대로 이제 6.25%가 나오게 된 건데 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원래부터 기획을 했었던 것에서 별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커리큘럼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영어학습의 패러다임 쉬프트입니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시대를 관통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행동양식 이런 것을 우리의 총합을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영어공부가 사실은 뭐 이상한 잡과목처럼 밀려갔고 뭐 어떤 과목도 우리가 뭐 무슨 뭐 중요 과목이고 뭐 잡당 과목이고 이렇게 우리가 저울질 할 수는 없지만 영어공부를 하는 게 무슨 또 절대평가고 하다 보니까 한국사 정도와 같은 비중으로 그렇다고 한국사를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중요한 영어에 대해서 형편없는 학습량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또 학습의 방향성 자체가 정말 형편없이 어 70% 정도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EBS 교재만 그냥 주구장창 그것도 이제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달달달 암기하는 자 이런 식의 파행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제자리로 그래서 이제 진짜 영어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늘 강의하면서 또 해설 강의하면서 되겠지만 이 수능 영화의 본질적 개념 무슨 영화의 개념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으면 안 돼요 당연히 개념이라는 걸 정확하게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능을 기준에서 21번 함의출혼만 하더라도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원리적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어휘력이 풍부하고 아무리 문장 단위의 해석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정답 내기 힘들고 또 시간 내에 해결하기 힘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원래야 원래 새로운 근데 이제 패러다임이 패러다임 쉬프트에 의해서 우리의 목표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영어 실력 기르자 진짜 영어 실력을 기르자 영어력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철저하게 그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 답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강제로라도 하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럼 고1,2 그러니까 예비 고1 예비 고2를 포함해서 이제 고1,2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영어의 그 세부적인 영역 세부적인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문법, 구문 뭐 이게 교집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문법과 구문 약간의 방향성을 달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법과 구문 또 어휘 그리고 독해 또 리스닝까지 그러니까 이런 세부 영역별로 탄탄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개념 어휘까지도 개념 있습니까?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어휘에 대해서도 그냥 무턱대고 암기만 해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능 수준으로 암기를 하고 또 어휘에 대해서 아는 단어만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혹은 낯선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러한 문맥으로 어휘를 추론하는 것 이런 것도 결국은 어휘 학습에 대한 기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들 착각을 해요 아니 뭐 수학이야 무슨 개념 있고 원리가 있지만 영어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아예 영웅부를 안 하면 뭐 모르겠지만 영웅부를 그나마 하느라고 하는데도 별로 성과가 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무개념의 공부 알겠죠?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수시와 정시를 모두 대비하는 장기적 플랜을 가져가야 됩니다 수시와 정시를 다 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다 세부적으로 달리 표현하자면 내신과 수능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수능과 내신이 방향성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방향성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을 해서 해야 됩니다 수능적인 영웅부안에서는 또 내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한 영웅부안을 하게 되면 범위가 없는 그런 당장 모의고사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에서는 애시 당초부터 애시 당초부터 이러한 정시와 수시를 수시와 정시를 다 염두에 둔 즉 내신과 수능 양방향의 그러한 학습을 동시에 진행해 줘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장 2023학년도 수능시험을 봐야 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전용 필수 개념을 정리해야 되죠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 무슨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는 진행이 되겠지만 그때까지 이제 쌓아온 노하우로 되셔야 될 것이고 철저하게 이제 수능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여러분들 선배 세대들이 공부를 했었던 것과 방향성이 달라야 돼요 그런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2학년도 수능에서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선 철저하게 달라진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수능 자체에 대한 개념 특히 독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잡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독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잡기는 하는데 그러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영화에 대한 기본기가 지금 사실 부실해 대체로 그거를 빨리 정상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 겨울방학에 해야 될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성취도별 그런데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등급별로 지금 이제 가장 최근까지 여러분들이 사실 내신이라든가 아니면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났었던 그러한 학습 개인적 성취도별로 어떠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 그런 이제 맞춤적 전략이 꼭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화두가 이거죠 비연계 대비 독해 강조 비연계 대비 그러니까 연계라는 게 이제 무색해졌죠 간접 연계라는 건 짐은 똑같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EBS 교재의 품질 좋은 문제를 학습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뭐 이제 똑같은 질문이 나오리라는 가능성은 이제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비연계 비연계에 대한 대비 역시 독해에 대한 문항별 유형별 개념적 접근과 그리고 문제결에 대한 원리 이거를 제대로 체득하는 그래서 당장 실전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키워드에 대한 건 다 확인이 됐죠? 동의하죠? 자 우선 이렇게 2022학년도 수능에 있어서 EBS의 연계가 사실상 페이지의 수순을 밟는 것이라 이제 원래 수능으로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원래 수능으로 돌아가리라는 거 자 그것을 예측을 하고 이 천일문에 대한 4차 개정 작업을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개정에 대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았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이 메가스터디 플랫폼에 특히 이제 입문과 기본편 강의 올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22년 1월 중순 이후에 핵심과 완성에 대한 것도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개의 시리즈예요 원래 이제 천일문 임무는 메가스터디에 있지 않았고 그 아랫 단계에 그 엠베스에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난도를 좀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메가스터디 쪽으로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예비 고 1부터 시작을 해서 천일문 기본편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맞는데 아 이 문제는 뭐냐면 최근 한 10년 동안 영어 학력 자체가 평균적으로 저하되다 보니까 이 천일문 기본편 이번에 개정하면서 천일문 기본에 대한 난도도 조금 올렸거든요 왜냐면 시대의 요구니까 그런데 그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미 영어가 잘 돼 있는 학생들만 뭐 그러면 끌고 가는 그거는 뭐 선생으로서의 좀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의지는 있으나 다만 중등 때까지 그저 그냥 범위가 있는 내신 시험을 그때그때 급하게 막기에 급급했었던 그래서 영어에 대한 체계와 두서가 전혀 서 있지 않은 이런 학생들이 빠른 속도로 영어에 대한 기초와 기본을 확립하고 즉 중등 과정에 대응을 확립하고 고등 과정에 정확한 다리 역할을 해줄 자 그러면 입문편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그 입문편에서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이제 모든 구문이 다 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빈출되는 구문이란 게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그런 빈출 구문에 대한 우리가 선별 근거는 당연히 교과서와 수능 모의고사를 분석을 한 걸 바탕으로 해서 뽑아낸 거죠 그래서 이건 500문장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500문장을 가지고 천일문 입문편을 합니다 근데 천일문 입문편에서 사실 영어에 빈출 구문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선 이제 바로 기본과 빈출 중요 구문을 이제 총 막납니다 그러니까 영어 독해를 하는데 어 뭐지 이게? 이런 게 없이 아 이거구나 하고 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빠짐없이 배운 것이라 자 순간적으로 뭐 문장이 길고 복잡하고 어휘가 어려워서 살짝 당황하더라도 조금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 아 내가 다 배우고 내가 다 나한테 체득된 거니까 해낼 수 있어 하는 이런 자신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 그런 식의 중요 구문을 총 막나한 게 이제 천일문 기본이고 이건 천안개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단계까지 됐는데 사실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이 빠른 속도로 단락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혼동되는 것 때문에 빨리 속도를 높여서 읽으려고 하다가 오역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최신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수험생들이 사실 어떤 독해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섯 개 선지별 선택 비율을 보면 아 이거 지금 왜 수험생들은 실전 상황에 있어서 정답은 4번인데 왜 이렇게 2번하고 3번에 오답이 몰려 있을까 어 그러면 지문 내에 나와 있는 특정 문장에 대한 오역이 나와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낱낱이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 오답 선택 비율 그것이 이제 구문 해석의 오역에 있었던 것들을 딱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천일문 핵심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500문장 들어가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00문장이고 원래 이제 천일문 핵심 같은 경우는 500문장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실전 고난도 뛰어넘기 뭐 이제 고3 수험생이 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그리고 수능을 사실 난 2등급 이내는 꼭 맞아야 돼 수시를 위해서라도 정시를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 고3과 모든 고3과 영어를 포기하지 않은 모든 고3과 N수생은 무조건 거쳐야 될 대한민국 영어의 이제 제2의 교과서에 수능을 대비하는 끝장판이 되는 거죠 다 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문 보세요 당장 2022학년도 지문만 보더라도 어 지문의 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제대로 시간 내에 해결하고서 2등급 이내 아니 목표가 나는 1등급입니다 어 그럼 1등급에 안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철문 완성 자 이러한 취지로 개정이 됐고요 자 이번에 개정하면서 더욱더 신경 써서 만들었던 게 바로 자 철문 문제집입니다 이른바 트레이닝 북인데 자 모든 교재 입문 기본 핵심 완성에 있어서 우리 본 교재에 그러한 챕터 유닛 이 순서 그대로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닝 북을 통해서 다양하게 주관식 객관식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실력 배운 내용이 체화가 될 수 있게 물론 여러분 알겠지만 세듀에서 책을 만들 때는요 어떤 교재를 만들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무료로 여러 가지 부가 학습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뭐 영작 연습지 해석 연습지 어휘 리스트 그리고 어휘 복습 테스트지 mp3 파일에 이르기까지 자 이런 것들 다 무료로 제공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그건 다 본 교재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함이고 그럼 소화를 했으면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 적용이라는 것은 입문 단계에서부터 중요하다 해서 전부 다 모든 교재에 대한 이러한 문제집을 여러분들한테 함께 만들어내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에서 이 어떠한 천일문 강의를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기본 문제집을 함께 병행해서 나가는 진도에 따라 본 교재 복습을 하고 반드시 이거를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서 다질 수 있는 자 그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천일문 본 교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해설되는 천일비급 책 속의 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것만 소화해갖고는 아 뭔가 실력은 당연히 됐지만 새로운 문장에다가 적용하고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들어도 대처해낼 수 있는 자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자 그러한 판단에서 이거 만들어서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꼭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 이게 본 교재와 함께 트레이닝 북이 다 끝날 때쯤 자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천일문 교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실력 수준의 향상을 초과 달성하는 자 그러한 이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2023학년도를 대비해서 2022학년도에 또 선생님이 이른바 한자 성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와신상담 하면서 만들어낸 교재와 강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했었던 교재와 강의를 어떤 식으로 병행해 나갈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안내가 필요하겠죠 자 먼저 일단 방금 내가 천일문 얘기했었던 거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누가 해야 될지를 정해주겠습니다 예비 고1인데 중학교 내신이 80점 미만이다 그럼 입문부터 해야 되죠 그리고 80점 이상이라고 한다면 기본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는데 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니면 내신 뭐 기준에도 마찬가지인데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내신이야 사실 이 시험 범위에 정말 충실했고 내신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면 뭐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모의고사를 보면 실력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4등급 이하다? 그러면 이제 입문해야 됩니다 어우 제가 어떻게 저 중등들 예비 고1들이 하는 거랑 같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는 않겠죠 설마?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등급 이상일 때 철문 기본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했을 때는 모의고사 또 내신 기준으로 4등급 이하다 그럼 철문 기본 당연히 되죠 만약에 4등급 이하라고 한다면 영어에 대한 전반적 체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고2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무슨 기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나 양치기를 해낸다고 한다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등급의 변화는 유감스럽게도 없게 될 겁니다 4등급 이라면 철문 기본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 2, 3등급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턱걸이로 2등급을 하고 있거나 만년 3등급이거나 한다면 역시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기본부터 실전적인 것까지 함께 어우러진 자료를 가지고 해줘야 빠른 속도로 만년 3등급을 탈피하고 2등급으로 또 턱걸이 2등급을 탈피하고 안정적 2등급으로 그리고 1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개정된 교재보단 일단 천일문 올인원을 먼저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천일문 핵심으로 넘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나는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고 있다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아무리 수능이 어려워지더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실력 개발을 갖출 수 있게 자 우리 천일문 완성편으로 가서 초고난도 구문까지 다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3 같은 경우 4등급이야 역시 철문 교육부터 해야 되고요 아무리 지금 시간이 없고 할 게 많다고 하더라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깃을 정확하게 빨리 잡으세요 그리고 2, 3등급이라면 역시 마찬가지의 핵심 빨리 하고요 빨리 1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고 안정적인 1등급으로 90점대 중반 이후의 점수로서 이렇게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철문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아마 이해됐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고1, 2 같은 경우는 이제 철문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자 이게 또 철문을 하면서도 사실 내신에 대한 서술형 기능을 무지하게 강화시켰지만 자 이제 문법 자체가 그러니까 철문은 구문 교재고요 물론 구문을 하면서 문법에 대한 것도 다르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문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실력을 갖춰주는 우리 세두의 근본영어 문법편 내가 강의 이미 다 했습니다 이거 다 지금 완성된 강의예요 자 이걸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내신과 수능을 아우르는 문법 했으면 이제 나는 수능형 업법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고1 같은 경우는 업법 끝 스타트를 하면 되고 고2는 업법 끝 이센셜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독해만 해도 수능형 1등급을 줄여서 얘기를 하는 독수리 기본편 교재에 새로 개성된 거 새롭게 강의가 된 거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어휘에 있어서는 어휘 끝 수능 고등학교 1등급 같은 경우는 빨리 기본 어휘에 대한 습득이 빨리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2 같은 경우는 원샷 어휘 특강을 통해서 우리 수능 수준에 꼭 필요한 어휘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르는 어휘에 대한 추론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 원샷 어휘 특강을 통해 이거는 어근과 접사를 집중으로 다루는 겁니다 이거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서술형이 난 약하다 그러면 이제 올슴 이 서술형 영작에 대해서 교재 만들어져 있는데 레벨 1부터 해서 영작에 대한 기초적 기틀을 확실하게 다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과 N수라고 한다면 4등급 이하 또 3등급 이상 다 함께 수능 독해 컷 브레이커 개념과 적용해 주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계속 6월 9월 실제 수능에 대한 해설강의 메가스터디 산 거 계속 다 여러분들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강의가 만들어진 이후에 새롭게 추가가 되는 문제는 해설강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면 원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휘 마찬가지로 어휘 구수는 원샷 어휘 특강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우리 실전 상황을 위해서 업법 끝 에센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연계 독해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 실감 독해 모의고사 비연계를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어 그런 실전 모의고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3 1 4 2 구간 31번 빈칸 출원부터 해서 42번의 장문 독해까지가 이제 격정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빈칸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겠다 빈칸 너무 많이 틀리니까 4개 중에서 막 평균 2개씩 틀린다 그럼 무조건 빈칸 백사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절대 구간 3일 사이에서 빈칸과 무관한 문장 고르기 그리고 문장 삽입 글의 순서 또 요양문 안성 또 논리적 장문 독해까지 여러분들이 고 구간에 대한 걸 철저하게 아우를 수 있게끔 만들어낸 교제와 강의가 절대 유형 3일 사이입니다 31번 또 42번까지는 얘기야 자 그리고 어휘에 대해서 뭐 원샷 어휘특강 먼저 하고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해야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휘 끝 5.0까지 해주면 여러분들은 수능에 있어서 어떤 어휘든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얘기가 됐는데 어 그러면 3등급 이상이면 여기 1, 2등급도 포함되는 겁니까 어 1, 2등급 안정적인 1등급 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커리큘럼에서 선별적으로 왜냐하면 한 1등급 정도라고 한다면 본인의 취약점도 정확히 알고 있고요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선별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궁금할까봐 얘기했고 자 이렇게 해서 항상 그래갔듯이 진정한 영어력을 길러주고 또 영어에 대한 본질로 그래서 변화된 패러다임 쉬프트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최소의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가장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노력을 한 것 이상의 그런 성과가 또 나올 수 있게 노력한 만큼은 당연히 나오고 또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선생님은 2023학년도 대비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최선의 결과 얻어내서 다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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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